네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ai가 반도체 얘기도 열풍이에요 그죠 뭐 엔비디아부터 hbm까지 늘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새 삼성의 hbm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경쟁력이 머프를 적용 안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율이 엄청 낮다라는 로이터 바의 기사가 나오면서 로이터 기사가 엊그제 나왔었죠 네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hbm 관련 수율 이 너무 낮아서 10%라고 박았죠 sk하이닉스처럼 머프라는 그런 공정 기법을 쓸 거다 이거였죠 네 머프와 ncf를 혼용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혼용한다 그러면 하기 전에 머프 는 뭐고 ncf는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고 계시죠 머프하고 이제 ncf 둘 다 지난해부터 언론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술인데 이건 hbm 판매 호조 때문이고요 원래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기술입니다 완전한 신기술이 아니고 이전부터 썼던 기술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hbm을 만들 때 tc ncf라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요 d램을 한 장 한 장 쌓은 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ncf라는 비전도성 접착필름을 이걸 통해서 접착을 하거든요 이걸 tc로 해서 압력과 열을 가해서 녹여서 붙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성과 마이크로 는 hbm을 만들고 ddm을 적칭을 할 때 삼성하고 마이크로는 필름 형태의 걸 깐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붙인 걸 붙인다는 tc 본도로 이제 열과 압력을 녹여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pg면에서는 당연히 다른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강할 수밖에 없고요 열과 압력을 가하니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열과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레조낙 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서도 ncf필름은 레조낙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삼성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마이크론과 달리 이제 mr머프 라는 방식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기술이죠 이제 너무나도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재작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영상도 한번 찍었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머프라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극도로 올라왔죠 극도로 올라왔죠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많이들 보시고 있고 그래서 삼성 쪽에서도 머프를 도입해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고위층에서 머프와 ncf의 차이는 뭐예요 머프는 이제 필름이 아니라 그 중간에 액체 형태에 접합할 수 있는 소재를 넣는 겁니다 이제 접합을 할 때 이제 아까는 필름을 깔아서 접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mr머프를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접합을 할 때 스택을 한 다음에 가접합을 먼저 합니다 스택을 필름이 없이 중간에 텅 빈 상태에서 설더볼 끼리만 이제 가접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빈 곳에 머프를 넣는 거예요 머프를 넣어서 이 빈 공간을 채우고 바깥에 이제 반도체 까지 다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검정색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뭐 그래서 sk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대비 공정속도도 빠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테이프를 붙이는 게 아니고 붙여 놓은 다음에 적층을 한 다음에 가접합을 한 다음에 머프를 핵체를 넣어서 경화를 시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속도가 훨씬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하이닉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결과물로 보면 hbm3를 하이닉스가 제일 잘했고 3는 제일 잘했고요 3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러면 그 ncf와 머프의 차이 아니냐 이게 이제 로이터 보도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삼성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뭐 사실 그 머프를 도입하는 것은 hbm와 머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ncf가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거 외에는 수혈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는 안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공정플로우상 ncf와 머프를 동시에 하는 건 제가 이해하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머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ncf로 붙여버리면 이미 공간이 없고 접착이 되는데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쪽은 ncf로 하고 기존대로 머프 방식을 도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한다고 해도 hbm4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상상이 안 가네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굳이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hbm에는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 노 기자가 기사를 썼지만 머프 방식을 다른 d램 공정에는 사용할 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검토했고 저는 이제 장비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ds라고 많이 해요 서버 쪽 d램 모듈에 머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hbm 8개 이렇게 안 쌌고요 거기는 이제 tsv로 한 2개 정도 이렇게 연결할 때 그때 머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실제로 머프 도입을 추진한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hbm에 적용을 해보니 스루프트는 개선 됐는데 물성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는 쪽으로 됐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스루프트 개선을 통해서 어디서 가장 효율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3ds인 거죠 그래서 3ds에는 이제 머프를 적용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계속 많은데 삼성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12단의 어드밴스드 ncf를 통해서 적승을 한다 ncf 필름으로 계속 갑니다 그럼 뭐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결국엔 이제 ncf로 간다는 거 12단을 한다는 거 결국엔 이제 hbm3e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5세대죠 5세대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 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마이크론 도 그렇고 여기에 승부를 거는 분위기 잖아요 시장이 더 커지고 있죠 생각된 것보다 더 커지고 있고 sk하이닉스 는 마진이 올해도 좋을 것 같고 삼성은 하이닉스 대비 hbm 마진이 안 좋은데 이걸 좀 따라가야 될 거고 올해가 굉장히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엊그제 경우 자료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관련해서 관련해서 케파에 대한 자료가 하나 나왔고요 34의 케파 네 34의 케파에 대해서 나왔고 최근에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의 경우 tsv 케파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마이 기준이겠죠 월 45000장 양사 둘 다 월 45000장 정도였다 라고 추산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3000장 정도다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삼성의 경우에는 hbm2e 물량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이닉스 는 45000장 중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hbm3일 거고요 근데 올해 말에는 트렌드포스 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케파가 월 13만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삼성은 월 13만장이고 하이닉스 는 월 12만장에서 12만 5천장입니다 지난해 대비로 해서 거의 2. 몇 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케파 투자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달코스더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량 차원 에서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이 자료 보면 2만장 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1b를 통해서 hbm을 만들거든요 1b 케파가 많이 없어요 삼성이나 삼성은 아직 1b를 시작 안 했지만 하이닉스하고 삼성 은 이제 삼성은 1a로 하기 때문에 훨씬 케파 늘리기가 용이하고요 하이닉스 는 이제 1b 열심히 공정전환해서 hbm 만들어야죠 올해도 아까 그 컨퍼런스 콜이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1b 위주로 투자할 거고 이거 대부분 hbm 쪽으로 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컨벤셔널 쪽 d램 쪽에서는 가격 상승도 좀 이뤄질 것 같고요 이제 낙수 효과 죠 이제 hbm이 오르니까 d램은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퀄 얘기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그거는 어제 나온 자료로 또 말씀하시는 거네요 어제 나온 자료는 엔비디아 퀄을 받았다 말하기보다는 그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되긴 했습니다 공급망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의 hbm3였죠 네 3요 3가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인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여간 로이터 보도 수율보도 수율 관련 시장의 돈 얘기 그다음에 올해 지금 마이크론 이 hbm3를 먼저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도 해가지고 올해도 여전히 삼성한테 hbm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도 좀 바꾸려고 한다면서요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tf팀이 만들어졌어요 hbm 관련 tf팀이 만들어져서 100명 정도 이제 역전 애용사들을 모아서 이제 hbm 쪽 계량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식팀으로 이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 이제 격상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좀 확실해지면 다시 보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인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는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인력이 이미 정식 조직으로 정식 조직으로 이미 움직였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삼성도 올해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얘기도 있고 톤도 조금씩 바뀌 고 있어요 이제 시장 자료 업체들 자료들 보면 삼성이 지난해 대비 잘할 거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고요 이렇게 조직도 개편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로이터 어제 이게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 로이터 보도로 보니까 삼성의 입장이 반영이 됐네요 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루머라고 얘기했고 사실이 아니다 네 머프 도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블루이터는 반영이 됐네요 말씀 하나 안 드린 거 있는데 그 머프 소재를 어디랑 하느냐에 대해서 머프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은 저기 ncf를 일본 레전학에서 들여오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머프 머프 소재는 누구랑 하냐 머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나가세랑 sdi랑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나믹스가 원래 원래 나믹스였잖아요 하이닉스가 나믹스 하고 하이닉스가 나믹스고요 삼성은 머프를 하게 되면 네 머프를 해야 되니까 나믹스가 아니고 나믹스랑 못하죠 나믹스랑 jdp를 아마 했을 거니까 jdp 때문에 당연히 공급하는 계약에 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 나가세 정도가 얘기해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프 도입을 머프를 하게 되면 그쪽 나가세 sdi 하고 같이 한다 이쪽에서 공급 받을 건데 확실하게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걸로 아이템 으로 좀 가져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